어항 사이즈는 보통 큐브라고 불립니다. 45큐브이면 가로 세로 높이가 45cm이고 60큐브이면 가로 세로 높이가 60cm입니다. cm로 불릴 때도 있고 mm 단위로 불릴 때도 있습니다. 어항 사이즈가 커질수록 유리의 두께도 중요한데 두께는 T라고 불립니다. 10D인 경우 두께가 1cm, 8T인 경우 두께가 0.8cm입니다. 상부 보강을 하지 않는 경우엔 유리 두께를 더 두껍게 하시면 됩니다. 어항에는 스키머, 온도조절기, 리액터 등 장비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고 외부에 거치하거나 내부에 설치하거나 어항 받침대 안에 넣는 선포로 나뉩니다. 외부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어항 이외의 다른 장비들이 눈에 보여서 지저분하기도 하고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선포 어항은 수류모터 이외에 보이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깔끔합니다. 대부분 해수어항을 이미지난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선포 어항이 일반적입니다. 이유는 깔끔한 위에 어항에 설치하는 외부나 내부에 비해 공간이 상대적으로 넓어서 장비의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여러 장비를 외부나 내부에 설치하는 공간을 배면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외부 배면, 내부 배면이라고 불립니다. 해수어항은 담수어항에 비해 수면의 기름띠처럼 보이는 유막이 생성됩니다. 이 유막을 없애기 위해서는 수면이 어디론가 흘러져 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게 빗살무늬로 된 오버플로우가 필요합니다. 오버플로우는 유막 제거 이외에 물고기 똥이나 각종 배설물을 빨아들여 어항에서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우에는 양말필터라는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필터가 있고 그 다음 스키머와 온도조절, 마지막 칸에는 흘러들어온 물을 다시 어항으로 보내는 리톤모터가 있습니다. 가격대는 어항 사이즈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일반적으로 45큐브인 경우 20에서 25만원, 선프는 50에서 80만원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선프는 받침대, 배관 등 여러 부품이 추가되기 때문에 가격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선프왕은 1큐브당 10,000원에서 20,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5큐브인 경우 45에서 90만원, 60큐브인 경우 60에서 120만원입니다. 여기에 장비까지 포함한다면 몇백만원은 훌쩍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항을 구매하기 전에 예산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산 비용의 30%를 어항 구매로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100만원을 예산으로 잡는다면 30만원 이하의 어항으로 45큐브 내부 배면으로 하시고 200만원이면 60만원 수준의 45큐브 선포 어항으로 하셔야 합니다. 70%에 대한 금액은 장비와 소금 등 다른 비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30% 수준으로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30%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0%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